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3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콘은 이미 들어왔지요?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콘은 이미 들어왔지요? 강반장님, 레미콘은 이미 들어왔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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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